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뭡니까 나이트로퍼의 카루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금은 1300정도 되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어 아 망했습니다 스킬을 안써 어 아 엠버스 스킬 안 가져왔어 아 안 돼 아 안 좋습니다 다 왔는데 왜 스킬이 없니 마지막은 바인드 컷을 하고 싶었는데 스킬이 없었는데 스킬이 없었는데 아쉽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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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lab 아 느낌 좋았는데 스킬이 없었어요 스킬 앞 스킬 어 하다보니깐 생각이 나더라고 쓰고나서 뭔가 안 넣었더라 아쉽다 아 저 왜 배트 여태까지 안키고 했습니까 아 스킬이 없었네 아 여태까지 버스를 배트 없이 했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아 그렇습니까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? 잠깐 봐 왜 아 잠시 아 잠시 아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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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참 스킬이 안나 아 오케이 아 이것으로 가로타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